그럼 쉽게 가자. 현재의 전세가격에 1.6과 1.7 곱하면 그게 적정 밸류다. 그래서 그 가격에 들어왔다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다 일어난 거다. 그리고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면 아니 근데 그 최 대표님이 오늘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도 알려주실 건데 사실 오를까 내릴까도 궁금하지만 이 가격이 적정가냐 비싸냐 싸냐 이거를 사실 제일 판단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 대표님께서 논리를 만들어내셨고 그걸 검증했더니 되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이거 너만 보면 얘기 좀 해달라. 부탁을 드렸던 거죠. 저는 평생을 애널리스트로 살았는데 애널리스트는 기업의 가치를 추정을 해야 되고 그 가치 추정하는 거는 부동산도 같이 추정하는 방식이 주식과 부동산이 거의 동일한데 저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가법. 이거 원가법이고 부동산의 원가법도 있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원가 방식이잖아요. 근데 거의 안 맞잖아요. 아니요. 제 말은 그 원가법이라는 게 토지비가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니까 우리 분양가격이 얼마야. 이게 원가법으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서울에 집을 지으려면 아니면 여기에 상업용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고 건축을 올려야 되니까 그 원가로 치면 얼마가 든다. 근데 이 원가법이라는 게 일단 한 꼭지가 있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는 원가법이 맞긴 한데 일반적인 기축아파트는 벌써 지어진 지 수입순위가 됐으니까 이거는 지금은 맞지 않죠. 그 가치평가 방식 중에 가장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거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가치평가 방식인데 상대가치평가 방식은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비슷한 세대의 아파트가 저희 옆단지가 우리 아직 거래가 없는데 저희 옆단지가 한 9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면 우리 또 9억 정도에 거래가 되겠네. 저희 직전 실거래는 7억이었지만 얘가 9억 됐으니까 9억 정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게 상대가치 비교법이고요. 그렇죠. 마지막이 뭐가 있냐면 절대가치평가라고 해서 절대가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면 결국 현금 흐름을 할인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일반 상업용 건물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수익률 얼마니까 역사나. 맞아요. 맞아요. 이 수익률은 100억짜리 건물인데 4억을 버니까 캠레이 4%짜리 건물인데 나는 내 요구 수익률은 2%면 되니까 난 이거 두 배로 지를 수도 있다. 아니면 나는 요구 수익률 4%니까 100억 주고 살게 이러면서 DCF 방식, 현금을 할인 방식을 할 수가 있는데 주택도 감정평가사들이 이 세 가지 방식을 병용해서 감정평가를 하시거든요. 저는 이거를 부동산에 대입을 해봤는데요. 적정 주택 가격은 저는 주택의 내재가치라고 할게요. 주택의 내재가치는 현재의 전세가격에 1.7을 곱한 숫자와 굉장히 동일해요. 그러니까는 뭔 얘기냐면 전세가 3억이다. 그러면 1.7, 1.6을 곱하면 4억 8천에서 5억 1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게 그 주택의 내재가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 숫자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1.7을 곱하면 매매가다.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60%의 전세가율을 30년 넘게 유지를 할까? 이게 왜 50%도 아니고 왜 80%도 아니고 왜 63일까? 그러니까 왜 10억짜리 아파트에는 6억 3천의 전세 사는 거지? 왜 6억 5천 전세가 딱 박아있고 10억짜리가 돼있으니까 아니 왜 10억짜리는 6억 5천 전세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보통은 매매가를 먼저 보시고 전세를 안 보시거나 나중에 보시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서 전세라는 거야말로 주거서비스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매매는 기대이론이 반영이 된 거고 전세는 주거서비스고 투기적인 전세 수요는 좀 없는 편이니까 내가 가야지 이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를 베이스로 두고 매매가의 추이를 보니까 1.6배, 1.7배에서 계속 놀더란 말이죠. 어떤 때는 물론 더 높거나 낮은 때가 있지만 장기 추세선은 유지가 되니까 그 뒤에 거가 결국에는 어떤 밸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였는데요. 장기 회기선으로 1.7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근거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오버시팅 되거나 언더시팅 될 때가 있지만 결국 그 가격대로 돌아가더라. 이거는 가격이 아니고 가치평가를 하시는 거죠. 가격은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가격이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래서 내재가치가 도대체 그 70%는 어디서 나오냐. 전세 70%는. 그거는 뭐냐면 미래의 전세가격의 현재 가치예요. 미래의 전세가격의 현재 가치.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 주택이라는 것도 생애주의가 있어서 보통 한 50년 지어지면 그다음에 재건축을 해서 또 50년 가고 또 재건축해서 또 50년 가고 이론상 이렇게 쭉 생애주의가 무한으로 이뤄지잖아요. 이 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총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현재의 전세가격에다가 미래의 전세가격, 미래의 전세가격, 미래의 전세가격을 현가로 땡겨온 거가 되거든요. 30몇 년 넘는 기간 동안 장기 추세선이 유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개별 단지마다 한번 조건을 넣어가지고 해봤는데 그 미래 전세가격이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나 해가지고 이자율도 넣고 할인율도 넣고 용적률 넣고 건축비 넣고 등등 조건들 넣어가지고 해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부잉남님처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럼 쉽게 가자. 현재의 전세가격에 1.6과 1.7 곱하면 그게 적정 밸류다. 그래서 그 가격에 들어왔다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다 일어난 거다. 그리고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면 만약에 전세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매매실거래가 앞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고요. 반대로 전세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면 매매실거래가 올라갈 계엄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중에 하나긴 해요. 왜냐하면 전세 수요가 높은 데서 전세가 막 오르는데 매매는 아직 안 오르고 있는 이런 데가 저평가라고 맨날 말했던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수치화를 해보니까 1.7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호객노너 어플을 보거나 아시를 보시면 보통 매매선만 보시지 전세선 잘 안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선을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제가 1부에서 루원시티 특정단지 이름에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제가 현장 답사 갔던 단지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길 가보니까 전세 장기 추세선이 2020년 코로나 이전에 소위 2억 원대에서 꾸준히 이렇게 완만히 상승해서 3억 정도 왔다가 코로나 기간에 4억 5천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다시 3억으로 회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특수했던 경우를 빼더라도 여기가 전세 3억 원 정도가 수용이 됐던 동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역시 장기 추세선이 4억 후반에서 5억 초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1.7 곱하니까? 네. 요즘 실거래가 다 그 가격대 돼요. 그리고 잠실. 잠실 엘스도 요새 말이 많잖아요. 잠실도 보면 매매가 정점이 34편 기준으로 23억대까지 올라갔고 물론 특정 동호수는 26억까지 갔지만 평균적으로 23억대까지 가는데 그때 전세는 13억 5천대였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3억이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는 잠실 전세 가격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좀 회귀를 하면서 11억, 10억 5천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환산하시면 18억대 후반에 그 가격이 나오고 그래서 이 19억이라는 가격선을 기준으로 거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동일해요. 인더건이 막 많이 빠졌다고 들으셨지 않습니까? 인더건 프루지오 엘센트롤하고 2019년 12월 중공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친구도 19년 중공됐으니까 운이 좋았죠. 중공과 함께 코로나 버프와 임대차 펌핑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34평 기준으로 16억 원까지 올라가서 의왕이 16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지역에서 11억대로 조정받으니까 5억씩 훅훅 빠져서 가격 조정폭이 엄청 크다 대사특비를 됐어요. 대사특비를 됐는데 거기 전세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전세가 7억대로 내려왔죠. 그럼 7억이랑 11억이면... 7749하면 11억 9천이 나와요. 지금 실거래가 11억 9천이에요. 저는 여기에 엄청난 시사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세 역시 적정 전세라는 가치가 있을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입주장 때문에 전세 가격이 박살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2019년에 헬리오시 때 경험을 했는데 잠실권역의 전세는 소위 7, 8억이었던 동네에서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전세가 4억씩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가 전세 4억인 동네는 아니잖아요. 전세라는 건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의 주거 서비스의 현가인데 거기가 전세 4억인 동네는 아니었는데 공급 때문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매가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때는 정말 머리가 있다면 여기 전세는 이 가격이 아니고 적정 전세 밸류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1.7 곱하면 공급 때문에 이렇게 박살난 거라면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듣는 분들이 어떤 이해도에 따라서 맞아 대박인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걸 무작정 또 다 적용하시면 안 되니까 신축단지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전세가 40% 30%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더 빠지겠다 이렇게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입주장인데는 그리고 음마아파드같이 재건축인 거에도 1.7을 단순히 하면 안 된다.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들었던 세미나 중에 하나가 한화금투에서 NDCA라는 중국인 이코노미스트를 5천만 원의 강사료를 주고 2년 연속으로 초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애널리스트는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모델을 개발해야 되냐면 가격 설명력이 높은 모델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PER 아니면 PBR 이런 밸류에이션 역시 처음에는 개발된 거였거든요. 뭔가 만들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PESR이라고 매출액 베이스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왜 PER PBR에 안 맞냐면 쿠팡처럼 매출 엄청 나오고 있는데 뭔가 가치가 막 있는 것 같은데 이익은 적자여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 이거 뭐 0원이야? 이럴 수가 없잖아요.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매출 볼륨으로 설명하자 해서 PESR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얼추 맞는 것 같다 해서 PESR을 쓰는 회사가 있어요. 업종도 있고. 네. 그래서 업종별로 그 업종을 잘 설명하는 어떤 밸류에이션 방식들은 결국 개발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에는 밸류에이션이 전무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밸류에이션 방식이 없는데 사실은 저희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의 장기 전세가율이 60%대에서 굉장히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라는 거는 전세 적정 배수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이 되니까 이거를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설명까지 듣고 그냥 한번 재미로 적용해 보시는 건 괜찮고 그리고 자세하게 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진짜 자기 주변 단지에 10년치 전세와 매매의 추이를 쭉 그려보면서 그다음에 과연 정말 매매가 전세 몇 배였는지를 엑셀식에 딱딱딱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한번 섬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숫자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이걸 좀 실무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어떤 사고 싶은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예요. 그럼 이제 과거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럼 쫙 비교를 해보면 어떤 해에는 전세가가 70% 어떤 때는 60% 50%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너무 붙어버린 거예요. 이 단지의 원래 평균 가격 대비. 그럼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상대적으로. 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역전세장이라고 일부 때 말씀을 드렸던 게 2020년, 2021년에 전세가 역시 임대차법 개정과 함께 임차료 상승이 있었는데 시장이 그 임대차법을 소화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세가격이 좀 다시 다시 장기 추세선으로 전세가격 자체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심지어 이 1.7배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전세가가 펌핑될 때 조차도 그 비례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역전세라고 얘기했던 그런 게 아까 그 80%인 소위 1.3배인 지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가 장기 추세선을 이탈한 전세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천 가정동 1원은 34평이 전세 3억, 3억 5천이 동네였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4억 5천 레벨로 올라갔었다가 지금 다시 3억대로 내려오고 있다면 이런 하향 추세가 있는데 어떤 특정 단지는 전세가 여전히 4.5에 기표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작년 전세는 4.5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전세가 3억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그런 장기 회기선을 따라가는 게 맞아서 고가를 찍은 전세가에 무조건 1.7을 곱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좀 공식이기 때문에 무작정 적용하시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이걸 그냥 듣는 분들은 1.7만 곱해봐. 그러면 지난 실거래가 1.7 곱해. 너무 싸다 이러니까. 그리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도 삼성전자 커버 애널리스트를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는 PBR 밴드로 보면 1.0배가 장기적인 역사적인 바닥이었다. 그거는 이제 가치의 바닥이 1.0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올라가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가격과 가치에 대한 의사판단을 할 때 제가 이거를 가치로 얘기한 거지 가격을 무조건 준용하라고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특정 아파트 단지에 갔을 때 작년에 샀다가 올해 밀어서 판 사람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5.98억으로 샀는데 올해 4.8로 밀어 팔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단지 전체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막 여기가 8억대까지 9억대까지 갔던 단지인데 7억, 6억 막 하니까 나 5.98에 샀는데 또 4. 몇억으로 갔는데 시장에서 계속 빠진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러면서 5.9에 산 걸 4.8억에 팔아버리더라고요. 1년 만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특정 단지의 어떤 내재 가치가 전세의 한 1.7배 정도였다는 걸 알았다면 밀어서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바닥인데 내가 물릴 수는 있는데 내가 물릴 수는 있지만 소위 던지진 않아도 되잖아요. 결국은 이거가 그래도 이 정도의 가치는 있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하긴 그거는 맞죠.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건 실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0은 아니잖아요. 지금 논의는 거의 빵처럼 갈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은 뭐 그냥 있으면 오히려 안 좋은 것처럼 한국경제 망하고 거의 이렇게 좀 과잉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물론 가격은 오버시팅 언더시팅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이 좀 커질 수 있는데 그 내재 가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다면 좀 부안에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말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계산해봤더니 아니, 이거는 아무리 봐도 지금 저점이네라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하락하는 지역들이 꼭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는 오히려 더 빠질까 봐 던지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거를 이 공식이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질문이 오면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합니다. 뭐 어디 사전 청약이 됐대요. 그다음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들어가야 되냐고. 맞아요. 보통 하기 전에. 선당후금 하냐고. 이제는 선고민하고 후 당첨을 하는 게 맞는데 보통은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패턴이구나 해서 막 고민을 해요. 이걸 제가 사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동네 전세가 얼마인지를 딱 보여준 다음에 장기 추세선이 전세 가격의 1.7배 정도 됐는데 여기 전세가 2억 8천이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 4억 5천 정도 되는 가격의 내재가치가 있는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관건은 2억 8천이 아로 내려가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냐인 건데 그거는 입지가치와 상품가치의 변화에 달려있는 건데 여기 신축 중공단지고 장기적으로 여기 지하철 노선이나 교통만 좀 개선되면 지금보다 전세가 조금 회복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네가 산 그 가격은 어느 정도 내재가치의 가격이니까 쫄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 거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기 대응 전략이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잘해 주신 게 이게 절대 공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앞에 전세가 오르면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거고 앞에 전세가 내려가면 또 같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거를 무조건 적용하시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그냥 이 아파트가 살기 좋아질 거냐. 이걸 판단을 꼭 하시고 그때 1.7배를 곱해서 내재가치를 좀 뽑아야지. 전세가 내려가는 물건에 그냥 1.7 곱해서 내려갈 놈에 죽은 자식 만지듯이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결국 전세라는 것도 가격이다 보니까 이런 매매가랑 비슷하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전세는 상대적으로 그 붙임이 없는 편이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네. 왜냐하면 막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전세에 2억인 동네에 매매가 2억 5천에 갭이 5천이고 배율로는 1.25배인 동네가 있어요. 펀더멘탈리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투자들이 붙어가지고 매매가 2억 5천에 단지가 5억까지 올라가 버렸네요. 그럼 전세는 2억인데요. 그럼 배율로 2.5배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펀더멘탈하게 전세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가격은 거품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외지 투자자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시세를 올려놓을 수 있는데 그 시세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외지 투자자가 불러와서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시세를 올리면 여기 올라가니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로컬 그 입지가치와 상품가치를 시장에서 환산하는 그 전세가격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지금 이게 내가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은 아 이거 저거 되게 불라방 같다 이렇게 판단할 건지도 달려있기 때문에 매매 시세와 함께 전세 시세를 꼭 같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투자를 해본 거를 지금 복귀해보면 대부분 전세가가 되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는 되게 좀 지지부진한 그런 것들을 사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바로 이제 조금 지나서 올라가고 그리고 전세가 뛰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들이 전세 선호를 하든 살기 좋아지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 또 상승하는 거니까 그게 또 호재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잘 맞아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왜 전세의 1.6배, 7배 정도 되는 가격에는 거래를 하려고 하냐면 임차로 살다가 앞으로 지불을 해야 할 내 모든 미래의 임차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할인을 해가지고 이 가격 때 되면은 그 허드를 건너서게 되는데 그게 보통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격의 1.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억짜리면 3억 전세 사는 분들도 그냥 한 2억, 3억 대출 받아서 살자. 그게 6억이면 비싸다라고 생각할 건데 근데 계속 6억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전세가 슬금슬금 늘어서 올라가 전세가 3억이었다가 계속 3억 2천, 3억 3천, 3억 6천, 3억 7천 그럼 사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세 입자도 이걸 그냥 살까? 해서 사게 된다는 거예요. 전세가 그 정도 차이 나고 하면은 그래야 여보 그냥 우리 집 사서 그냥 눌러 앉아서 편하게 살자. 언제까지 이사 갈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 가격대가 그 정도라는 거죠. 이걸 한번 본인 아파트에 적용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적용해보면 좋은데 전세가격이 낮은 동네고 매매가 높은 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악플을 잘 수가 있는데 최상우 우리 동네 깠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세는 영원히 멈춰있지 않고 또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입지와 상품이라는 거는 도시가 커지고 개발되고 환경이 좋아지면은 사실 완만하게 상승할 수밖에 저희가 소득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기저에는 결국에는 입지가치 상품가치의 개선이 매매가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것 때문에 사실 그냥 오래 갖고 있으면은 그동안에 플러스가 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해보시고 어떤 분은 우리 동네는 페어 밸류에 들어왔네 그런데 어떤 데는 아직 약간 고평가됐다고도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는 마시고 아까 제가 PESR 매출액 기준의 밸류에이션을 말씀해 드렸는데 모델이다. 모든 회사에 모든 상품에 걸맞는 밸류에이션 방법은 없거든요. 저는 그 어떤 한 가지의 기준을 먼저 재미있는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를 각자 응용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전세가가 상승할 거라는 거에 또 베팅하는 분들도 있고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단지가 상대적으로 지금 전세는 낮지만 앞으로 오를 거야. 그러면 이 가격도 괜찮은 거고 우리가 전세가 오르긴 힘든데 그러면 이 가격이 좀 고평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전세가 오를지 내릴지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입주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또 별개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네. 그렇죠. 그런 걸 하신 다음에 1.7을 곱해가지고 이제 좀 오번지 아니면 언던지 이런 걸 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 이제 유튜브에서 사실 칠판에다 쓸 수도 없고 설명도 어려운데 심플한 공식이니까 사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알려드리면 좀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공식이 또 있잖아.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태재서표님 나중에 또 강의하실 때 그것도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제가 봐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뭐 그냥 완전 허구의 숫자를 제가 갖고 온 건 아니어가지고요. 한 3, 4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이런 절대 황금비율 같은 게 나왔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최 대표님 모시고 이제 전망도 얘기도 들어보고 뭐 정책 얘기도 했는데 뭐 가장 좋은 건 아까 그 공식 마법의 공식 세계 중에 하나 약간 맛만 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도움됐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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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